역대하 23장 7년째 되는 해 여호야다 제사장이 힘을 냈습니다 그는 백부장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로함의 아들아사리아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베스의 아들아사리아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바시였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의 모든 성들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집안의 우두머리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자 온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하께서 다윗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의 아들이 다스려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가운데 안식일의 당번인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군을 지키고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켜라 그리고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 뜰에 있어야 한다 당번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거룩하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고 다른 누구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성전 밖에 서 있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왕 주위를 둘러서되 각자 손에 무기를 들라 누구든 성전으로 들어오는 자는 죽이라 왕이 어디로 가든 함께 있어야 한다 매일 사람들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각자 자기 부하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안식일의 일을 마친 사람들마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다위방의 창과 크고 작은 방패들을 주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무기를 들려서 제단과 성전 가까이에서 성전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왕 주변을 둘러세웠습니다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은 왕의 아들 요하스를 데리고 나와 요하스에게 왕관을 씌웠습니다 그들은 요하스에게 율법책을 주며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요하스에게 기름 부었고 왕만세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아달리아는 사람들이 달려가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요하와의 성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갔습니다 아달리아가 보니 왕이 성전 입구의 기둥 곁에 서 있었습니다 관리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있었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며 나팔을 불었으며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달리아가 자기 옷을 찢으며 반영이다 반영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맡은 백부장들을 내보내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그녀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칼로 죽이라 제사장은 또 그녀를 요하와의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달리아가 말문입구에 닿았을 때 붙잡아 거기서 그녀를 죽였습니다 요하야다는 자신과 백성들과 왕이 요하와의 백성들이 되기로 약속을 세우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바할 신전으로 가서 신전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들은 재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재단 앞에서 바할 제사장 맞단을 죽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을 낸 사람들인 제사장들의 손에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고 다윗이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다윗의 기대대로 기뻐 노래하며 여호와께 제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여호와 성전의 문지기들을 세워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백부장들, 귀족들,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왕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시고 윗문을 통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땅에 온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아달레아가 갈라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성은 평안해졌습니다 역대와 24장 여호와스는 7세 때 왕이 됐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로 부엘세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눈앞에서 오른 일을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여호와스 왕을 위해 두 명의 아내를 얻어주었습니다 여호와스는 여러 명의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 후 여호와스는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유다의 성들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해마다 내야 할 돈을 거두라 그곳으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고칠 생각이다 지금 당장하라 그러나 레이 사람들은 그 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말했습니다 어째서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종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증거 장막을 위해 이스라엘 무리들이 레이 사람들에게 내야 할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지 않았어 이는 악한 여자 아달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 거룩한 물건들을 바할에게 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상자 하나를 만들어 여호와의 성전문 밖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금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며 바칠 것을 가져와 상자 안이 가득 찰 때까지 넣었습니다 상자가 가득 차면 레이 사람들은 그 상자를 왕의 신하들에게 가져갔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왕의 비서관과 대제사장의 시종이 와서 그 상자를 비우고 있던 자리에 다시 갖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풀이게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왕과 여호야단은 그 돈을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맡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거치며 석수장이와 목수와 철과 청동으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 성전 수리는 잘 진행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 본래 모습대로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을 마치자 그들은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단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쓸 번제 기구들과 접시와 다른 금, 은,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야단가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야단은 점점 나이가 들어 13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야단은 다윗의 성에 있는 왕실매지에 왕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단 제사장이 죽은 뒤 유다의 관리들이 와서 왕에게 엎드려 쳐라니 여하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벌이고 아세라 상과 우상들을 경배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도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단의 아들 스가래에게 내려왔습니다 스가래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왜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느냐 너희는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우리들이 스가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왕의 명령을 따라 스가래를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하스 왕은 스가래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신에게 베푼 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스가래는 쓰러져 죽으면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살펴보시고 갚아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1년 후에 아람왕의 군대가 여하스를 치려고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침입해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빼앗은 모든 물건을 다메색에 있는 왕에게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가 작은 군사로 쳐들어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더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유다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하스에게 벌을 내린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유하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버리고 갔습니다 유하스의 신아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일로 인해 반란을 일으켜 침대에 누워있는 유하스를 죽였습니다 유하스는 죽어서 다윗의 성에 묻혔지만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유하스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암몬 여자 시무아스의 아들 사박 모합 여자 시무리스의 아들 여호사박이었습니다 유하스의 아들들에 관한 것과 유하스에 대한 많은 예언들과 하나님의 성전 수리에 관한 일은 왕들의 역사책 주석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하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역대하 25장 아마시아는 2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유하단으로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시아는 유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했지만 온 마음을 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시아는 나라가 굳게 선 후 자기 아버지를 죽인 관리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모세의 책 곧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자녀로 인해 죽이지 말고 자녀를 아버지로 인해 죽이지 말며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시아는 유다 백성들을 불러 온 유다와 베냐민 땅을 위해 그 집안별로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인 남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창과 방패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 30만 명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사들을 은 백달란트를 주고 고용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는 왕과 함께 가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고대에브라임의 모든 자손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 아무리 용감하게 싸워도 하나님께서는 적들 앞에서 왕을 거꾸로 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실 힘이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백달란트는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마시아는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크게 화를 내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시아는 용기를 내 자기 군대를 소금골장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아마시아는 세 사람들 1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다 군대는 또 다른 1만 명의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을 절벽 꼭대기에서 떨어뜨리니 모두 몸이 부서졌습니다 아마시아가 싸움에 나가지 못하도록 돌려보낸 군대는 사마리아부터 베토론 사이에 있는 유다 성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3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아마시아는 애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가는 길에 세 사람들의 우상들을 가져갔습니다 아마시아는 그것들을 자기 신들로 삼고 그 앞에서 절하고 번제물을 올렸습니다 여호와의 진보가 아마시아에게 내렸고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예언자를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자들의 신들에게 구하느냐 그것들이 자기 백성들을 그 손으로 구하지 못했다 예언자의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왕이 예언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참모로 삼았느냐 닥쳐라 너의 화를 스스로 불러오느냐 그래서 예언자가 예언을 그치면서 말했습니다 왕이 이런 일을 하고도 제 경고를 듣지 않으시니 저는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려고 결정하신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유다 왕 아마시아는 자기 신아들의 의견을 물은 뒤 예우의 손자이며 여호와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하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자 와서 나와 겨루어보자 그러나 이스라엘 왕 요하스는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행목에게 사람을 보내 내 딸을 보내 내 아들과 결혼시키라라고 말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나와 그 가시나무를 발로 짓밟아 버렸다 내가 예돔을 물리쳤다고 교만해졌구나 이제 집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 왜 문제를 일으켜 너와 유다의 멸망을 부르느냐 그러나 아마시아는 듣지 않았으니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돔의 신들에게 구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공격해서 그와 유다 왕 아마시아는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맞섰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에 패했고 모든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하스는 요하스의 손자이며 요하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시아를 베세메스에서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요하스는 아마시아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고 에브라인문에서부터 모퉁이문까지 400규빗의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요하스는 요하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서 오베레덤이 지키던 모든 금과 은과 모든 물건들과 왕궁 보물을 빼앗고 사람들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유다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시아는 이스라엘 왕 요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시아가 다스린 다른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요하를 따르는 데서 돌아선 후 예루살렘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 아마시아는 라기스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반란자들은 라기스까지 사람을 보내 거기서 아마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아마시아를 말에 실어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의 성에 장사했습니다 10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뼈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없이 내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요하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교화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